여기는 롯데월드입니다. 360시도 카메라 리뷰를 하러 왔는데 제가 막내여서 와 저저저저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뭐 타러 가면? 자이로드롭을 타러 갑니다. 렛츠고! 네 드디어 이제 자이로드롭을 타러 왔습니다. 제가 이건 진짜 처음 타고 왔는데 두근거립니다.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꼭 이거를 타길 바라셨거든요. 저한테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. 팀장님도 못 타셔가지고 이제 안내선님 계셔서 안전받고 상관없이 풀렸습니다. 지금 타면 안타셨어요. 무섭다고 저도 지금 내리고 싶은데 이건 진짜 번지점기 같은 느낌인 거 아니에요? 지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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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떨려. 팀장 너무 떨려. 네, 실제는 마지막에 안녕. 금방 준비~~ 소개팅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호텔입니다. 제가 생각한 후 수상의 아이들을 발견해드리겠습니다. 요즘가 19일 만에 지나야 하는 곳에서 아, 우섭다. 우와.. 올라갔는데.. 진짜.. 너무 무섭다.. 진짜.. 너무 무서워.. 너무 무서워.. 너무 무서워.. 우와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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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. 저 지금 심장이 여기 내려왔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경치가 너무 닿아 보여가지고 임무 완셀습니다 저 카메라 타고 사는데 타다는데 어땠어요? 타고 나서 볼 수 없는 카메라 전경까지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60도로 다 보여지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풀 전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목이 되게 뜨거워요 지금 목이 되게 핫해요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에게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아준이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준이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